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하세요 자 이 베이비 도지 코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영상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문자 주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관심이 뭐냐 바로 어디로 그래서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 되는 곳이 어딘지가 제일 궁금한 거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베이비 도지가 우리가 원하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혹은 업비트 이런 쪽으로 상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공이 몇 개가 지워지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디에요 바이낸스 국내는 뭐 업비트를 원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바이낸스를 가장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도지가 왜 이렇게 계속 궁금증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따로 말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 도지 관련해 가지고 조세를 좀 하다가 어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좀 얻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정보면 과연 이 베이비 도지가 이쪽으로 상장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보를 좀 하나 얻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민코인 그리고 이렇게 베이비 도지 혹은 도지코인 이렇게 좀 시총이 높은 민코인부터 새로 출시되는 민코인들까지 해가지고 민코인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방에서 이 베이비 도지 관련한 정보를 저희가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좋지만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3번 이렇게 010-2696-6795로 문자 3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베이비 도지가 이쪽으로 좀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방으로 초대해서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이낸스냐 코인베이스냐 그래서 업비트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나누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곧 6월 13일날 ASI라는 코인이 출시됩니다 이거는 패치 AI, 싱귤러리티는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 이 세 가지 AI 코인이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약간 호재가 소식이 좀 들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민코인 중에 조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 코인 정보도 저희가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나 이 베이비도지도 궁금하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민코인도 궁금하다 하시면 위 번호로 문자 3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이비도지 투자하실 때 혹은 민코인 투자하실 때 절대 저는 고액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반드시 소액으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길 저는 권장 드린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 기사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페페코인이 263달러 투자해서 3주 만에 500만 프로 수익 시바인 후 3년 전부 했더니 180만 달러 벌었다 봉크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만 8000%가 상승이 되면서 80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다 이러한 민코인들을 우리가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도지 이 코인이 과연 페페 시바인 후 봉크처럼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에 지금 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을 빨리 없애는 수익이 나오기를 다 같이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베이비도지가 지금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과 비앤비 체인에 대한 베이비도지의 계약 포기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던 게 오늘 종료가 됐어요 6일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투표율만 보더라도 99.53%가 거의 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더리움과 비앤비 체인에 대한 베이비도지의 토큰 계약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이게 뭐 포기를 하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생태계 내에서 분산화와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투명성과 보완의 원칙에 부합해서 계약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기 위한 배경을 좀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집중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만간 이 트위터X에서 어떻게 또 발표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일날 종료되는 또 투표가 있죠 솔라나 블록체인에 베이비도지 토큰을 배포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넘어가려는 그러한 느낌을 좀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솔라나 토큰으로 가게 되면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거래 속도가 높아지고 수수료를 낮추고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솔라나로 진행이 된다는 건 베이비도지는 어떤 변화를 좀 필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이더리움, BNB에서 솔라나로 넘어가고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수수료를 낮춰서 상호 운영성을 높이겠다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솔라나 체인으로만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한다라는 걸 조금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비도지에 대한 로고 브랜드 변경 6월 9일날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로고 변경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심플하게 로고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상품 및 실생활 상품의 생산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돼서 좀 더 이미지 각인을 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베이비도지가 이렇게 강아지에서 단순화했기 때문에 좀 더 브랜드 인지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됐다 그래서 좀 더 로고가 작은 것보다는 크게 표시함으로 인해서 얼굴 로고를 채택하고 뚜렷하게 돋보이게 하고 싶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이건 역시 지금 거의 90% 이상 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과 BNB가 체인을 소유권을 포기를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솔라나로 넘어가면서 브랜드, 로고, 로고가 변경되고 좀 심플하게 이렇게 솔라나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 베이비 도지가 과연 바이낸스로 상장이 되냐 코인베이스로 상장이 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이게 힌트라기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좀 얻게 돼가지고 그 정보를 여러분과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 전화번호 010-2696-6755로 문자 3번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업비트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바이낸스 아니면 코인베이스 이중에 진행을 하는데 진짜로 바이낸스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또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솔라나 체인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로고를 심플하고 하는 게 이런 바이낸스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저는 살짝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AI와 관련되는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민코인도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 소통방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비 오직 관련해서 제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성공적인 여러분들의 투자에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 점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세요